턴넉입니다 아마 다음 30분안에 끝날것 같습니다 서두르죠 자 카락스 치구요 다 하애네요 아 핵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자 셀리오케아 정리하고 큰데 안 망했네 자 여기 이렇게 용병 다 고용해서요 넣어줘요 그러면 이길거에요 못이기지 뭐 얘기입니까 쟤들이 자 카자카치구 저 해결하고 자 게이들 망했구요 게이들 ready for battle advance your next command my lord 자 터넝입니다 암살낭이냐 암살낭이냐 저 암살라든 뭐라든 이제 쟤들이 이길 수가 없죠 ready for order we cannot do that I live to serve the mighty carton that they fall in the name of car how can I serve 자 액바타 다 먹었죠 my lord my lord 고를 점령합니다 다하에가 여길 먹고 있습니다 자 메디아 잡혔구요 지금 몇 년이죠? 자 호르무즈 정리했고 자 호르무즈 정리했고 자 호르무즈 정리했고 자 이는 밤으로 가고 자 소사 치구요 자 드디어 키레니카가 망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마무리만 남았네 네네 이제 신지 얼마 안남았어요 자 페르시아 망했고 저희는 사라에이치구요 자 록솔라니 망했고 자 턴넘기입니다 기원전 155년입니다 이 정도면 뭐 느리진 않습니다 자 턴넘기입니다 저는 사라암 타을 타 볼게요 이 또 뭐야 슈타복뼈 슈타복뼈 자 남북으로 가구요 자 밤치고 자 밤치고 포라하치고 파르티아가 많이 컸네 메이저인데도 많이 컸네요 희한하네 자 터넝입니다 희한하네 희한하네 마이 롤드 얘를 공격했을까요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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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 라이아로 오구요. 자 수시압을 붙고 아르타쿠아나 여긴 왜 반란꽃이죠? 저기 매복 아아 여기 조동군이 없지 자 아웃솔이 점유하며 그 악타우 점유하면서 아웃솔이 망했습니다. 얘들은 카트로 가구요. 자 턴넘기고 자 요원지라나무입니다. 아웃솔 자, 여기 매복하구요 얘들은 망하진 않았고 이제 망하겠네 자, 파르타워 망했습니다 댓글로님 혹시 보고 계십니까? 자, 메르프 먹었고 자, 아르타쿠 하나 치구요 자, 아르타쿠 하나 치즈 자, 프라다 치구요 자, 프라다 치구요 자, 오라이아 먹었고 수시야에도 빈 군단이 하나 있군요 자, 아르타쿠 하나 치즈 자, 아르타쿠 하나 치즈 제나 아르타쿠 쪽에서 카트로 가구요 자, 평화적 해준다 그러면 다 해줍니다 자, 평화적 해준다 그러면 다 해줍니다 자, 아르타쿠 하나 치즈 자, 다하에 망했구요 자, 아르타쿠 하나 치즈 bag 스카링 short 두루 망했 쟨 박트리아치구요 파르티아는 이제 거점이 없을거구요 파르티아나 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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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턴 넘깁니다. 끝났죠. 자, 부하라 점유 있고요. 자, 에우크라티리아. 이야 치고. 이제 아리아하고 파르티아 두 개 남았는데 파르티아는 바다에 있죠. 아리아. 아리아. 자리아까지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파르티아 요고 남았죠.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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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터넉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저분하게 해군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있고요 저걸로 파르티아까지 다 명예했습니다 자 기술은 뭐 평이하게 올렸습니다 내정 그 군제개혁이 있긴 한데요 군제개혁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개타이는 군제개혁이 절실했는데 왜 별로 그렇지 않았고요 안았습니다 자 리비아입니다 카르타구의 속국입니다 목표는 당연히 마이너니까 없고요 제정도 무난합니다 그냥 그냥 무난합니다 한 단계 올리고 진행하고 있고요 자 분류는 아프리카 왕국인데 실제로는 카르타구 문화권입니다 내전 안 터지고요 어차피 146년이고요 173개 거주지고 갖고 있는 게 339승 8개가 직접 전투였고 64개 만나고 61개를 멸망시켰네요 지금 제일 수익이 많은 곳은 아프리카인데 자 무역항 3단계가 빛을 발하죠 그죠 나머지는 그냥 뭐 대동소행합니다 자 전략지도 한번 보죠 정당 이건 필요없고 외교없고 공공질서는 뭐 다 좋지 지역재산은 게르하가 엄청 높네 게르하는 왜 높을까 도대체 자 성장도 요거는 뭐 그냥 인구 건물 슬롯이 얼마나 많이 남았냐 그런겁니다 자 요걸로 오늘은 끝입니다 로마2의 메인 캠페인에 리비아로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